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기꾼들이 특히 대한민국은 인구 대비 무고 또 사기 이런 소송들이 굉장히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죠. 얼마 전에는 보니까 4억 정도를 사기를 당하고 일가가 아마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을 접하면서 그 4억이라는 돈이 그 사람들에게는 전부일 건데 그것을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사기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타인을 쏘기는 것을 우리가 사기라고 그렇게 하죠.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서는 주로 사적인 이익이 많이 관여가 되지만 사실 선거 사기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사기라는 그런 용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 사기꾼이 누구인가? 그런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어쩌면 사기꾼이 이런 방송을 계속하는 공병혼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무슨 어떤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다. 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사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삶도 파괴하지만 특히 선거 사기라는 것은 공동체의 소위 기초나 기본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 사건이라고 의심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오늘도 아침 그런 조선이나 중앙 동아신문을 보면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면을 채우지만 정작 중요한 소위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선거 사기가 그냥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이른바 헌법기관으로 불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역대 선거 자료들이 쭉 나옵니다. 그 선거 자료는 그야말로 선거의 총화, 집대선 그 자체죠. 그 선거가 끝나게 되면 마지막에 가장 남는 결과물이라는 것이 누가 몇 표를 얻고 누가 몇 표를 얻어서 누가 당선자가 되고 누가 낙선자가 되었다. 이것이 그야말로 결정, 최종결정본이죠. 그것이 역대 선거에 관한 부분들이 다 올라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전 선거까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도 대통령선거,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그리고 2022년도 3구 대선, 그리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보궐선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분석한 것을 봤지만 직접 제가 데이터를 만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선거 데이터가 가짜인 겁니다. 가짜. 조작된 숫자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적기관,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맡아야 되는 건 기관에서 발표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그 선거의 최종결정본인 선거 데이터가 조작된 거라는 거죠. 가짜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거짓된 숫자라는 겁니다. 그 숫자가 전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2017년도 문재인이란 사람이 당선됐던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선거, 총선, 숫자가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우리 눈에는 그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전국의 많은 그런 후보들에 대한 숫자들이 발표가 되게 되면 그 숫자들이 너무나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무슨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지만 숫자를 분석에 들어가다 보면 그 숫자 사이에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돼가지고 예를 들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후보, 김은혜 후보, 황순식 후보, 강용석 후보 등등의 그런 득표수하고 득표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가짜 숫자라는 겁니다. 그 숫자가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런 경우라면 투표자들이 던진 그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선거 데이터가 아니고 그것을 그냥 만들어낸 숫자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숫자를 찍어낸 겁니다.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숫자를 제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숫자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조작 공장이다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고 또 조작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 조작 공식이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숫자를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숫자, 만들어낸 숫자를 가지고 당락을 결정한 겁니다. 그 만들어낸 숫자를 가지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보고 입을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기를 누가 쳤냐 이야기죠. 누가 이 사기를 진두지휘했냐 이야기입니다. 그 사기를 진두지휘한 데가 선간위의 서버라든지 이렇게 전산을 담당하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엊그제 6월 9일 날 보니까 전산담당 총책임자이자 6월 1일 지방선거를 거의 단독으로 진두지휘한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대형인 박찬식인가 박찬진인가 하는 그 양반이 장관급 사무총장이 정식으로 됐더구먼요. 그 전산조작이 일어났는데 조작공장을 가동해 가지고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6월 1일 지방선거에 기초자치단체장 경기도지사와 같은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모든 것이 그 숫자를 찍어내는 만들어내는데 총책임자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영전을 해 가지고 장관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 숫자가 중앙선거할린에 발표한 6월 1일 지방선거 데이터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숫자 뒤에 뭐가 있는 건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 공장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지만 그 공장은 일도 내 전산조작이기 때문에 일종의 프로그램인 거죠.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따라서 숫자가 쫙 만들어진 겁니다. 광진구청장 선거 종로구청장 선거 그 숫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경기도 42개의 기초자치단체장 구시군 여기에서는 강용석 후보는 항상 50%를 빼앗기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강용석 후보가 사전투표 얻은 득표수 가운데 항상 50%를 빼앗기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는 항상 10%를 빼앗기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독렬에 왜 그렇게 적극적이었는지 사전투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선관위가 직접 고소고발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전투표에 대한 득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동적으로 뭡니까 일정 퍼센트를 맞이 자리세 그두세세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가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강용석 씨는 선관위가 쇄신되거나 혁신되거나 개혁되지 않으면 공직자로서는 선출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탁 찍어가지고 뭡니까 50%를 빼앗는 겁니다 그게 아유 강용석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김원회를 탁 찍어가면 뭡니까 10%를 빼앗는 겁니다 마치 조폭들이 자리세에 빼앗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통행세에 빼앗는 거하고 정의당의 황순식인가 하는 후보는 항상 황순식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자기의 득표수 가운데 30%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유권자들이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떨어뜨릴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2017년부터 계속 표도독질을 해왔기 때문에 표도독질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냥 사전투표수 얼마 받으면 거기에서 10% 다 자리세를 받는 겁니다 강용석이는 탁 피해의 미우니까 50%를 그냥 거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쁜 후보 꼭 당선시켜야 될 후보한테 다 그냥 몰아주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조작 공장을 돌려가지고 조작 공장 안에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강용석이는 항상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의 50%를 갖다 바치도록 누구한테 김동령이한테 김은혜는 항상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갖다 바치도록 누구한테 김동령이한테 정의당의 황순식이가 하는 후보는 항상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30%를 그냥 갖다 바치게 김동령이한테 그걸 누가 결정했습니까 국민이 결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련회가 결정해서 아마 시행해 그럼 중앙선거관련회 뒤에 누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다 입을 다물고 새로 권력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표를 빼앗긴 뭡니까 국민의힘이란 여당도 뭡니까 입을 다물고 이게 제정신들입니까 어마어마한 사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거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찾아가는 진실을 찾아가는 공병호가 사기꾼입니까 여러분 제가 사기꾼처럼 생겼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주인이 아닙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특정후보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4.1의 총선이 끝난 다음에 나경훈이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김진태라든지 지상욱이라든지 전희경이라든지 이렇게 분명히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당선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문 겁니다 왜 찍히면 안 되니까 나만 찍히면 안 되니까 선거 부정을 덮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람도 저는 어떻게 보는가 저렇게 열심히 하면 선관위가 이쁘게 봐가지고 다음번 선거에서 그 사람은 손을 안 댈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당내 경선에 나가면 당대표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선관위가 다 여러분들 뭐죠 당선시킬 수도 있고 낙선시킬 수 있으니까 2022년도 경기도 지사선거에서는 김은혜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빼앗고 정의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30%를 빼앗고 무소속인 강용석 후보가 얻은 여러분들 표 가운데서 50%를 빼앗고 그거 다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결정돼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뭡니까 투표자들이 몇 표를 던지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사전투표에 관한한 후보별 득표수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경기도 지사에서만 있었습니까 서울시장도 그렇게 했고 서울의 종로구청장 용산구청장 광진구청장 은평구청장 다 그렇게 한 겁니다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광은도지사 다 그렇게 뭡니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이거 보고 그냥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반쯤 맛이 가면 모를까 나는 아직 맛이 안 가가지고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관위와 선관위 프로그램이 선거 결과를 결정한 나라지 국민이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1조 1항과 2항은 국민주권주의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권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들 스스로 손으로 뽑는 겁니다 그 원칙이 파괴된 겁니다 5년 동안 파괴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다 입을 다문 겁니다 앞으로도 입을 다물 겁니다 신임 대통령이 여름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10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입을 다묽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 4.15 총선 이후에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씨가 해온 행보를 보게 되면 앞으로도 이야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났었지만 그야말로 본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 오야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작된 겁니다 제조된 겁니다 투표자들이 표를 던졌으면 뭡니까 그것을 취합해 가서 만들어진 선거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만든 겁니다 프로그램이 우리는 어마어마한 숫자 때문에 눈이 가려가 이게 무슨 숫자인가 하지만 숫자 대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 공장에서 뭡니까 숫자를 선거 득표수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너는 3표 너는 5표 너는 8표 너는 12표 이렇게 숫자를 만든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그것이 6번 내 공직선거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는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도록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가 있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사전투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황교안이나 민경욱이나 공병호나 이런 사람을 고소고발을 선관위가 왜 하겠습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해야 자리세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김은혜가 여러분들 만표를 땄을 때는 뭐죠 10%는 뭡니까 천표지만 2만표를 뭡니까 사전투표를 만회가 2만표라면 2천표를 그냥 자리세를 거두어 가지고 뭡니까 자기가 이뻐하는 후보와 함께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결정해 가지고 김기현이니 정진석이니 이준석이니 하태경이니 뭡니까 권영선이 다 나서가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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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합시다 야단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대통령도 뭡니까 법정 공위를 제쳐놓고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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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러분들 뭐죠 사전투표 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죽은 나라죠 여기 오늘 보시니까 한 분이 참 hj님처럼 맞습니다 주인이 국민이 아니네요 엉망이니 이 나라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 죽은 나라입니다 죽은 나라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있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누가 선관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여러분들 그냥 선관위의 나라다 선관이 공화국이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선거제조위원회죠 선거관리위원이 아닙니다 관리라는 데는 중립적이라는 용어가 표현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뭡니까 결과를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중립입니까 너는 안 돼 강용석이 너는 말이야 네가 얻은 표협에서 항상 50%를 자리세로 바쳐야 돼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김은혜 너는 10% 자리세를 바쳐야 돼 정의당의 무슨 박순식 너는 30% 바쳐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제가 사기꾼입니까 나는 사기를 못 칩니다 내가 여러분 선거 부정 문제가 잘 밝혀져가 나라가 정상으로 간다 해가지고 특별하게 공병호한테 뭐가 이런 이익이 주어지겠습니까 별 거 없는 겁니다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재미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뒤로 갈 수 있는 경기도지사 같은 데는 좀 무거운 주제가 나오니까 2020년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특히 아주 귀한 지역이 새 지역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와 광주 광역시에는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조작이 없었거나 상당히 경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 결과하고 문재인 정권하에 실시됐던 모든 선거 결과를 비교하게 되면 그냥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도 어 이상하네 저 뭔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상황이 없습니다 고령 모래시절 ass 그런데 이거 보러스 forsk Essential b